저의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무료나눔 당첨 방송을 하면서 무료나눔 진행 과정 중 저 스스로도 많은 감명을 받고 안타까우신 사연들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짐도 많이 느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함에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나마 이안이 되는 것은 서산지팡이님께서 댓글 사연들을 보시고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다시며 4개 세트를 더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택배 포장 힘드실 거라고 이렇게 택배 포장까지 보내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산지팡이님 또한 환우님이시기에 우리 환우님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이해하시고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판매 이익금도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눔해 주시는데 개별적으로 전화들을 하셔서 자꾸 무리한 부탁들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절박한 심정이야 알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더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서산지팡이님도 암환우이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나눔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문전화에는 무리한 부탁의 전화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 얼마나 절박하시면 그러겠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투병 중에도 수익금을 어려운 환우님들에게 나눔하시고자 하는 선행을 이루고 계시니까 주문전화에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전라북도 금구에 있는 명품끼리입니다. 편백숲길이 함께 하는 곳인데 이곳을 한바퀴 돌아보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은 총 1번 110명 2번 52명으로 직계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서산지팡이님처럼 마음이 따뜻하신 분을 알게 되어 저 또한 큰 이한이 되고 든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 영상을 통해 공개적으로 추첨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잘 챙겨주시면 저에게 큰 이한과 힘이 됩니다. 추첨에 앞서 새로 보내오신 4개 세트는 댓글들이 저의 마음을 더 움직이게 하신 분들을 제가 4분 이무선정했습니다.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저를 감동시켜 주시고 안타까운 사연들로 저의 마음이 참 아려왔지만 한정된 숫자이다 보니 1번 2분 2번 2분 이렇게 나눠서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댓글 선정되신 4분의 사연과 함께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호 부여한 1-37번입니다. 저는 60대 주부로 3년 전에 마트에 물건 구매하러 가서 물건을 박스에 담아 마트 카트기에 손수레 속에 넣다가 엔송과 팔을 순간적으로 다쳐 그동안 3년간 대학병원 한우원 기타 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지만 완치가 안되고 M8 손이 머리와 귀와 기타 부분이 닿지 않고 손에 약간의 마비와 통증으로 고생하면서 그동안 많은 돈만 병원에 쓰고 고생만 하다 2023년 2023년 5월부터 틈나는 대로 산으로 눈물겹게 맨발 걷기를 해나가고 건강을 되찾으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춥고 감기를 계속 고생하고 잠시 맨발 걷기를 쉬고 있습니다. 접지 지팡이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당첨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두번째 당첨자는 1-80번입니다. 저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20년 이상 약물치료를 해오던 중 설상가상으로 작년 8월에 혈액암 진단을 받고 처음엔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어요. 병원의 불안한 예측으로 절망하던 중 유튜브 등을 통해 어싱 정보를 얻으면서 이것만이 제가 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어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에 면역력 저하로 감기에 걸릴까봐 노심초사 했는데 어싱이 힘든 날씨에는 접지봉이 도움이 되겠네요. 두번째로 당첨되신 분도 축하드립니다. 세번째는 2-5번입니다. 저는 올해 8월까지 림프종 항암치료를 했었고 그 후 항암치료 부작용인지 심부전이 및 부정맥이 생겨서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으로도 증세가 크게 호전되고 있지 않아 맨발 걷기로 치료해 보고 싶지만 겨울이라 그마저도 씹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접지지팡이는 나눔해 주신다고 해서 신청해 봅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 나눠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고 다른 분들도 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연을 읽어드렸습니다. 세 번째 당첨자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연 당첨자입니다. 2-28번 저는 직장암 폐암 수술했고 다시 폐에 많이 퍼져서 수술도 불가하다 하여 자연치유하러 땀에 내려와 매일 산과 바닷가를 열심히 걸으며 날로 건강이 좋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발바닥을 다쳐서 걷기 힘들어 어싱스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첨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 네 분의 사연 당첨자들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동 추첨기로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연 선정 대신 네 분이 당첨됐을 경우에 중복 당첨은 없습니다. 추첨기에 의해서 당첨되더라도 재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동 추첨기로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74번 나왔네요. 1-74번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한 분 더 뽑아야죠. 1-92번 당첨되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2번 추첨하겠습니다. 총 52명 이네요. 52명 자 뽑습니다. 자 2-46번 축하드립니다. 자 한 분 더 뽑아야죠. 2-10번 축하드립니다. 다행히 사연 당첨자하고 중복되신 분이 없네요. 이렇게 총 8분 당첨되셨습니다. 당첨되신 8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본 영상 고정 댓글에 제 전번을 올려놓을 테니까 문자로 본인 당첨번호와 전번 유튜브 계정을 보내주시면 본인 확인되시는 분에 한해서 택배 주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므로 본인 확인 접수는 6일까지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일괄 택배 발송 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겨울 겨울 어승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께도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해지는 청룡의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